하하핳하하하 아아이! 이거 뭐야 어디가 좋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뭐야 잠시만요 야! 대박이다! 야~~ 개 시원시원하네 어어 진정한 촉수물이네요 촉수빠레~~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야 이 장단은 꼬비님이므면 되게 좋아하시네 이런거 할 수 있다 가는거 비..비..비..비..비 이 구이 체제는 안맞겠어요 근데 오 이름 안맞는다 최대한 멀어보지 이 정도면 최대인 것 같습니다. 갑니다! 포옥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원폭은 안나네요 쯔우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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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아 원폭 나네요 벌써부터 다르다 하와가 다르다 하와가 근데 더블 렘이 너무 강렬게 해가지고 하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이쯤에서 엘더를 부르면 오자마자 팀 때릴 수 있습니다 또 왜 시간속..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 가디라.. 3 2 1 파이어아 오오헤헉 안 돼에에에에에! 이거는... 어우 클린하다 이렇게 한 방 이렇게 한 방 이렇게 한 방 와 소리 봐 버리네